강프로입니다. 2차전지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도 그렇고 LNF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에코프로처럼 강한 시세를 내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죠. 근데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는 건 앞으로 좋지 않아 질 만한 내용들을 먼저 반영했다는 게 되고요. 여기다가 밑에 에코프로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실제 23년도 7월 달에 에코프로에 대한 고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보면 여기 LNF는 고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죠?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 평선이 끌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위쪽으로 쏘면서 고가를 그냥 돌파시키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쪽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야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 쪽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튬 가격에 의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그런 쪽하고 연관이 조금 되어 있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LG N-SOUL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LG N-SOUL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니까 LNF를 보면 테슬라 쪽에 좀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피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강세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2차전지를 팔고 반도체 쪽으로 간다?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상황이 왔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죠.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NF를 팔고 똑같이 성장줍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똑같이 성장주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반도체 쪽에 그쵸 NF를 보유하면서 내가 반도체 쪽에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팔고 반도체로 이동한다? 그러면 양방으로 담아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먼저 반영하는 가격, 그리고 그게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다.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23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LNF가 에코프로그룹보다 먼저 나왔죠. 적자 2800억 찍혔습니다. 그렇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주가가 여기 13만원 정도의 가격대라는 거고 지금은 17만원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월달에 에코프로그룹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등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것. 즉 돈은 괜히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죠? 저가에 사는 쪽도 있고 그리고 고가에 돌파하면서 사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 돌파하는 쪽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리스크를 나는 뭐 시간으로 커버하겠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에 대한 가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NF에 대한 움직임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내가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타점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게 NF를 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핑 쪽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반영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금향에 대한 움직임도요. 장기 평선을 돌파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할 게 아니라 타점을 잡아서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타점을 잡아서 매수 구간으로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내가 잘 사야 돼요. 가격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제가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LNF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번호로요. 다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1월 1일부터 24년도죠. 4월 11일까지 계좌 수익률입니다. 실제 7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3개월 정도 걸렸죠. 종목 수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했을 때 가격을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투명하게 계좌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서만 공략을 한다. 팔았어도 다시 산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만들어요? 신고가 돌파 구간.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거니까. 아까 전에 제가 NF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나요?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 그랬죠. 이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면 시장가 매수 8시 52분, 8시 52분, 8시 52분. 그렇죠? 다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돌파한 종목만을 따로 추려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가만 체크하면서 따라락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돌파구간에 공략했죠? 75% 수익. 이런 부분이 다 녹아들면서 아까 전에 계좌 수익을 이건 종목 수익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보면 오늘도 13% 상승하지만 일단 저는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26% 수익으로 끝냈고 3월달에도 18%, 22%의 큰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종목군을 내가 매매를 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매매를 하는 즉 압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내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어디다가 보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lnf만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왜 해야 된다고요.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하니까. 즉 강한 종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라는 겁니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